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체카게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플루샷을 맞았거든요. 헤롱헤롱 거리고 있다가 주말에 잘 쉬고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이번주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의 출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엑스박스 차세대 콘솔 출시를 시작으로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 시장을 목표로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니의 애플스5보다 좋은 스펙의 콘솔 그리고 그 정보까지 먼저 공개하고 인플루언서들을 이용한 마케팅을 아주 공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주 재미난 마케팅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 아이저스틴이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 유튜버는 무려 600만 구독자를 가진 테크 유튜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테크 유튜버에게 엑스박스 시리즈 X 냉장고를 만들어 보냈습니다. 냉장고요. 맞아요 냉장고요. 원래부터 엑스박스 시리즈 X는 냉장고 같아 보인다는 말이 많이 있었죠. 무려 사이즈가 차고에 꽉 찰 만큼 큽니다. 어머 이게 웬일이야 박스까지 똑같이 만들어서 포장을 했네. 엑스박스 시리즈 X 냉장고 같아 보이나요? 저에게는 완전 냉장고 같아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 진짜 엑스박스 시리즈 X와 엑스박스 시리즈 X 냉장고의 크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엑스박스 같이 생겼네. 문을 열자 엑스박스의 대표적인 색깔인 녹색 불빛이 들어옵니다. 와우. 심지어 앞면에 로고에 불까지 들어오네요. 그리고 문 옆에 스피커가 있어서 문을 열 때마다 엑스박스 시리즈 X 켤 때 나는 소리가 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스박스에 정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네요 엑스박스. 저스틴이 영상에서 저 냉장고가 너무 커서 자기 집안에서 못 쓴다고 하던데 그럼 나를 주시오. 그럼 나를 주시오. 그럼 나를 주시오. 혼자 맘속으로 계속 이렇게 외치고 있는 저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착하게입니다. 다음. 닌텐도가 닌텐도 스위치의 조이콘 가격을 50달러에서 40달러로 내렸습니다. 11월 9일부터 조이콘 하나 양쪽 아니에요. 39.99달러. 그러니까 40달러죠.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참 닌텐도는 다 좋은데 이 조이콘이 말썽입니다. 어떤 꼬마아이가 닌텐도 조이콘 쏠림 현상 때문에 닌텐도를 고소했다는 거 아시나요? 고발할 만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암튼 이 소식이 웃긴 게 이게 원래 두 개 한 쌍에는 80달러였어요. 그런데 하나만 살 때는 50달러였어요. 그런데 이번 가격 조정으로 인해서 두 개 살 때와 하나 살 때 가격이 같아진 거라는 거예요. 짜장면과 짬뽕을 함께 시키면 합이 8천원입니다. 하지만 짜장면만 시키면 5천원이에요. 짬뽕만 시켜도 5천원입니다. 뭐 대충 이런 분위기죠. 닌텐도 뭐하냐? 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암튼 그래서 한국 쿠팡에 검색을 해봤는데 말이에요. 가격이 왜 이렇게 싸죠? 그러니까 한 쌍에 75,910원이면 미국보다 가격이 훨씬 싼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나요? 이 가격을 지금 달러로 바꾸면 67달러입니다. 오 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가격이 80달러니까 하나로 지금 기준 한 9만 천원 정도 하는 겁니다. 오 미국보다도 여기가 더 싸 한국이. 그런데 이 40만원짜리 조이콘은 뭐죠? 오 게다가 품절 임박이라. 더 웃긴 건 이게 왜 엑스박스 카테고리가 있죠? 결론은 한국은 조이콘은 하나씩 안 파나 봅니다. 앞으로 팔려나? 다음 올해 초에 EA 플레이에서 에이펙 레전드 PC버전과 닌텐도 스위치 버전의 새로운 플랫폼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PC는 올해 11월 4일에 시즌 7이 출시될 때 에이펙 레전드가 공식적으로 스팀에 출시됩니다. 이전에 오리진에서 플레이한 적이 있다면 모든 계정 진행 상황과 잠금 해제는 두 플랫폼 간에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닌텐도 스위치용으로 출시는 연기되었습니다. 이유는 그냥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우리가 겪고 있는 같은 이유 때문이겠죠? 그래서 닌텐도 스위치용 에이펙 레전드는 아쉽지만 내년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단 출시가 되면 최신 시즌 컨텐츠 및 다른 게임 버전과의 완전한 동급으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에이펙 레전드는 지금 엑스박스 1, 플스 4, 그리고 오리진과 PC에서 공짜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는 플스 5의 기기 리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끝날 때쯤 소니에서 플스 5를 인플루언서들에게 기기 리뷰를 위해서 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연몇 플스 5를 받은 유튜버들이나 게임 관련 소식지들은 플스 5를 받고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저는 성능 리뷰를 기대했는데 우선 외장 박스만 공개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듀얼 센스 컨트롤러는 공개가 됐죠. 특징은 컴퓨터나 스마트폰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사실 박스만으로 이렇게 이슈가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일단 보시죠. 플스 5와 플스 4 박스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우리가 예상했듯이 플스 5의 박스가 엄청 큽니다. 그러고 보니까 박스의 두께도 조금 더 두꺼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플스 5가 유선형으로 이렇게 생겨서 보기보다 살짝 두꺼운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크긴 크네요. 그리고 주말에 IGN 역시 플스 5를 받았더라고요. 박스 언박싱입니다. 박스를 열어서 박스를 꺼내보는 박스 언박싱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거 저만 어이없는 건가요? 저도 물론 박스를 봐서 좋긴 합니다. 박스의 앞면입니다. 커다란 플스 5와 듀얼 센스 컨트롤러가 보입니다. 앞면 오른쪽 하단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콘솔을 정말 즐기시려면 TV를 바꾸셔야 합니다. 4K, 8K, 그리고 120Hz를 지원하는 아이고 이런 플스 살 돈도 모자란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이를 어째? 아 참 그리고 TV 고를 때 HDMI 포트 역시 여기에 맞게 지원되는 TV가 아직 많지 않다고 하던데 플스 5를 완전히 즐기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엄청난 발전인 걸 인정하고 싶군요. 그리고 플스 4가 2013년도에 나왔으니까 7년을 사용했네요. 아마도 3, 4년 뒤면 4K TV 정도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앞면 상단에도 8K, 4K, 120프레임이겠죠? HDR, 그리고 왼쪽 면입니다. 음, 뒷면입니다. Play like never before. 멋지군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려주네요. 플스 5 콘솔, 무선 컨트롤러, 스탠드, HDMI 케이블, 어댑터 코드, USB 케이블, 프린트, 뭐 설명서겠죠? 아스토의 게임방, 이렇게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건 박스 아래 부분입니다. 이게 플스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엑스박스가 미리 선방을 날렸는데도 절대 반응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속도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죠. 아마도 이번 주에는 성능 리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참고로 엑스박스 시리즈 X는 이미 언박싱 영상과 거의 모든 정보가 다 풀렸습니다. 하긴 뭐 심지어 판매를 시작한 것도 있다고 하니까, 그죠? 콜롬비아에서. 기다리는 소비자들은 애가 타들어가지만 소니는 정보를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출시일이 슬슬 다가오는 게 느껴집니다. 다음! 오늘 플레이스테이션이 블로그에 플스5와 함께 새로운 듀얼센스 컨트롤러의 햅틱과 빠른 SSD가 플레이어들에게 어떤 경험을 줄 수 있는지 포스팅했습니다. 일단 제가 놀란 부분은 빠른 SSD였지만, 햅틱 부분도 이 말이 사실이라면 놀랄만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예로 든 게임은 갑포홀입니다. 일단은 아직까진 한글화에 대한 언급은 안되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번에 한글화가 될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유는 한글자막으로 트레일러가 나왔다고 해서인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암튼 한글화가 되길 바라보면서 이런 전투씬 가지고 햅틱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무기 등급별로 햅틱 피드백을 조정했다. 그리고 각 공격마다 그에 맞는 느낌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라고 합니다. 어우야 전투씬이 기가 막히네. 설명은 이렇습니다. 갑포홀에서 플레이어는 손에 두 개의 무게를 들 수 있는데, 한 무기를 다른 무기 클래스로 전환할 때 햅틱으로 인해 다른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듀얼 블레이드는 빠르고 민첩하게 슉슉 느껴지고, 워해머는 강력하고 무겁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음, 맘속에서 난 맘에 준비가 되어 있어. 그리고 제가 더 놀란 부분은 여기, 플레이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바로 게임 시작! 어우야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 외에도 게임에서 각 파트에서 다른 파트로 넘어갈 때의 로딩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할 때부터 계획해서 개발했다고 하네요. 게임 하나가 늘 죽고 나면, 혹은 한 파트를 끝내면 로딩 기다리느라 한참을 기다립니다. 정말 그 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시간, 내 시간, 다음! 여기 비슷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결론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로딩 시간입니다. 플스5 2초, PC 11초, 엑스박스1 17초, 플스4 22초, 데블 메이 크라이 5 스페셜 에디션을 돌린 플스5, 플스4, PC, 엑스박스1의 게임 플레이 영상을 비교했는데요. 결과가 이렇습니다. 물론 PC는 어떤 사양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엑스박스1, 엑스와 플스4와는 확실하게 비교가 될 듯 하네요. 아, 어떻게 플스5에서 제리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다음! 완전 콘솔 전쟁입니다. 출시일이 다가올수록 더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의 전체 데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선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의 기본 홈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스5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 게임은 엑스박스1의 게임이지만 최적화 작업을 통해 4K에 60프레임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어우야... PC버전에서 울트라 세팅과 같은 텍스처를 시리즈 X에서 똑같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콘솔의 사양이 좋다는 거겠죠. 그리고 멀티플레이에서 120프레임까지 간다고... 근데 우리는 대부분 4K TV가 없으니까 주로 120프레임으로 게임을 하겠네요. 뭐 120프레임? 그까이까? 이제 이런 시대가 오는 건가요? 그리고 덜트5를 실행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퀵 리즘 아이콘이 있는데요. 퀵 리즘은 멈춤 없이 여러 게임들을 슉슉 왔다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플레이했던 부분으로 즉시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가지 게임을 동시에 한다면 예를 들어 한 게임은 혼자 하는 게임 하나는 친구들과 하는 멀티플레이 게임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다면 바로바로 바꿔가며 플레이할 수 있는 거죠. 한 게임 끝나면 다음 게임, 한 게임 끝나면 다음 게임 그리고 하위 호환이 아주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정해진 타이틀에서만 차세대 콘솔의 최적화된 예전 게임들을 훨씬 나아진 그래픽으로 게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엑스박스 컨트롤러 이야기도 빼놓지 않습니다. 이번 컨트롤러 역시 편하다고 아주 평이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능 버튼이 추가되었는데요. 쉐어 버튼이라고 한 번 클릭하면 스크린샷 누르고 있으면 캡처 영상 클립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게 나옵니다. 캡처하면 바로 엑스박스 라이브로 연동이 되고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엑스박스 앱을 이용해서 SNS에 그 파일을 그대로 포스팅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행동 없이 콘솔에서 캡처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바로 이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읍! 엑스박스 앱 또한 새로 업데이트되었다고 하는데요. 캡처 공유, 리모트 플레이, 조인 파리, 친구들과 챗 등등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모트 플레이가 뭐죠? 콘솔에서 하던 게임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렛에 있는 엑스박스 앱을 통해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콘솔에서 하던 게임을 스마트폰에 컨트롤러만 연결해서 한다는 거예요. 콘솔 없이 여행 갈 때 컨트롤러만 가지고 가면 콘솔에서 하던 게임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유 윈! 그리고 엑스박스 게임 패스 울티맷에 엑스박스 시리즈 런칭하는 날 EA 게임들이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스포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굿 뉴스네요. 다음은 SSD 확장 카드입니다. 일단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 한 종류입니다. 다만 이게 내장되어 있는 SSD와 같은 속도라는 거 이게 말이 돼요? 당연히 USB 하드 드라이브도 사용 가능하다는 거 단지 좀 느리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가 많다면 게임 플레이를 하고 있는 데이터는 SSD에 넣어서 빠르게 게임하고 그냥 안 쓴 일반 데이터는 USB 드라이버에 저장해놓고 불러다 쓰면 되겠군요. 영상에서 SSD 카드 꽂아서 연결하는 걸 보여주면서 그냥 SSD를 콘솔 뒤에 꽂으면서 참 빠르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플스5 SSD 확장하려면 케이스 열고 SSD 슬롯 열고 연결해야 하는 거 완전 비꼬는 거죠. 차세대 XBOX 시리즈 X와 S의 전체 데모를 보았는데요. 좋네요. 사실 이건 제 의견이지만 게임 하나하나의 즐거움의 깊이는 플스5가 기대감이 더 있습니다. 해틱도 그렇고 빠른 로딩도 그렇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게임을 내 삶의 일부로 만들기에는 XBOX 시리즈 콘솔과 XBOX 게임패스가 더 좋아 보입니다. 물론 우리한테 중요한 건 하나 더 있죠. 한글화. 그런데 XBOX 게임패스가 넷플릭스처럼 된다면 성공한다면 넷플릭스가 그렇게 했듯 더 많은 게임들이 한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잘 자고 있는 제 닌텐도 스위치가 보고 싶은 저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착학이었습니다.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빠이. 뉴스 너무 많아. こんにちは. vao.